자동차 표면의 흠집 수리 효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것은 시카를 위한 깊은 흠집입니다. 그리고 벽돌에 긁힌 자국, 페인트 전체에 깊은 흠집을 보세요. 수리에 돈을 쓰기 위해 자동차 수리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. 이제 수리의 효과를 보자면, 색상이나 모델에 관계없이 이것을 사용하여 도배한 후천으로 닦은 후차를 만진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. 다음은 기적을 목격하는 순간, 눈을 깜빡이지 마세요.